자 이제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알고 있는데 교수님이 부동산 영역에서 정말 오랜 시간 연구하고 또 학자로서 책도 많이 내시고 그렇게 정책 자문 역할도 많이 해오셨고 그랬는데 갖고 계신 부동산은 어느 정도 없으시죠? 저는 참 창피한 얘기인데요 시청자분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벌었습니다 아들 둘이 부자입니다 아들 둘이 있으니까 부자지 아들 부자? 네 아들 부자 둘 다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부동산을 40년 했어요 올해 만 40년 됐는데 땅을 한 평도 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의 이름으로 해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의 이름도 없습니다 저는 시골으로 올라와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삽니다 그리고 집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있다가 그 집을 팔아서 아이 둘 다 장가를 보내고요 그리고 2억씩 이렇게 중요세 내고 좋습니다 지금은 또 아이가 있으면 3억까지는 양가 부모한테 중요수도 없는데 그때는 냈습니다 5천만 원 넘으니까 그래서 아이 둘 다 출간할 때 조금씩 주고요 그리고 좀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김포시에서 전세를 한 5년 6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거기서 계속 살고 싶었어요 환경은 좋은데 아이들이 이제 작은 애가 애를 나면서 아이를 봐줘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아이 옆으로 와서 나머지 있던 돈 가지고 작은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전 재산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교수님이 이렇게 유튜브 출연은 처음이시잖아요 유튜브 출연은 저희 경인담 토론합시다가 처음인데 제가 이제 우리 김강석 박사가 부르면 언젠도 좋겠습니다 아니 테마는 뭐 도지재생 쪽도 있고 제가 전공입니다 금융도 그렇고 그래서 테마별로 만약에 일단 뭐 여러분들이 저를 부른다면 우리 김강석 박사하고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보통은 이제 공중파에서만 활동을 많이 하시고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교수님 처음에 뵀었고 같이 했죠 그때 네 그때부터 알아 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만큼 부동산 전문가니까 집 많이 갖고 있고 부동산 많이 갖고 있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네요 제가 지금 국토교통부에 위협을 꽤 많이 해요 오래 했잖아요 지금도 공급혁신위원회 또 주거정책심위위원회 뭐 성과평가위원회도 그 부분도 평가도 합니다 그리고 뭐 중앙지역위원회부터 말하지만 정보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 활용한다면 그 학문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거를 남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유튜브를 듣고 나서 개발 정보를 저한테 들은 사회에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 그렇습니다 그건 내가 지켜야 될 도리라고 봐요 저는 이 교수님의 그 학자적인 양심 그런 게 너무나 대단하시다 그래서요 제가 여도야도 아닙니다 시장경제 주의자 보니까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부동산이 실무 경험하는 분이기 때문에 시장경제로 가야 돼요 시장경제를 하다 보니까 여에 가깝다는 편견과 판단하지만 뭐 가로꼭 쓴 소리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는 메가티티서울 이건 아닙니다 메가티티서울 이게 지난 정보만 해도 또 그 지난 정보만 해도 지방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때문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만들어서 세종시로 갔고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다 보내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차라리 경기들 다 합병해서 서울도 하던지 지금 이 시점에 부동산 또는 정책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게 저의 질원입니다 정치가 경제에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이유는 크지만 부동산 시장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 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이 서울로 몰리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이 이전하거나 대학이 안 간다면 경제기반 5개년 계획이 196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거든요 지금 벌써 40년, 50년, 60년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산업은 장치산업입니다 이제 점점 첨단 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동서남해안 공업단지가 점점 첨단 산업단지로 바뀌면 고급 일자리가 생기고 토지 면적도 적어집니다 나머지 부분에다가 쇼핑몰이나 아파트를 지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세게 분양하면서 거기에 근무할 수 있다면 굳이 서울을 올리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방을 거점 도시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 또 거점 도시와 중간 거점 도시를 만들어서 농촌 지역도 활성화시켜서 균형 발전이 된다고 하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저는 그건 꼭 좀 주장하고 싶어요 네, 그런 의견까지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물론 지금 가계부치 문제 여쭈려고 하는데 제 눈에 계속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도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바로 저 지도 모양 배지입니다 저는 이제 알고는 있지만 교수님은 한번 너무 좋은 일 하시니까 제가 독도간도운동을 한 25년 했습니다 경일대학교 이범광 교수랑 같이 했는데 이범광 교수는 지금 퇴직해서 독도 박물관장으로 가 계십니다 지적 박물관장으로 근데 그분이 저보다 훨씬 오래 했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에 3년에 한 번씩 독도를 갔어요 2023년도, 4년도네요, 2년도네요, 2년도 2022년도에 한 60명 학생들을 모시고 데리고 독도를 다녀왔고요 또 이전에는 3년 전에 100명 정도 데리고 독도를 갔다 왔고요 또 3년에 한 번 사이사이에는 우리가 간도 땅, 동간도, 서간도, 북간도 우리 땅인데요 오프라디보스터부터 하바르수까지 이렇게 현장 답사를 하면 옛날에 독립운동을 했던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볼 수도 있고요 이 간도 땅은 사실은 청나라 때 일본이 간도 지역을 우리의 옛 영토입니다 고구려의 옛 영토고 우리의 영토인데 청나라에 준 겁니다 그러면서 광물체국관을 가져갔죠 그리고 그 증표로 백두산으로부터 서쪽 44km 지점에 자그마한 비석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게 아마 시청자분들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백두산 정계비는 지금 현재 없고요 탁번이 있는데 이걸 2009년도 9월 8일 날 제가 이병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대구 망우원에 복원을 해놨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후세대가 꼭 되찾아야 될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 백두산 정계비를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다루는 게 땅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독도운동이나 간도운동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배지가 말씀 듣고 나니까 옆에가 우산국입니다 우산국 보이시죠? 네 울릉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응원 한번 많이 해주시고요 독도지킴으로서의 활동도 계속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대출 폭탄이 올까 하는 질문 혹은 외환위기에 이게 만약에 터진다면 가계부채가 아까 자영업자부채도 말씀하셨지만 가계부채 2000조에 달하는 규모가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 IMF 외환위기의 충격보다 더 크겠죠 당연히 훨씬 크다고 봐야 돼요 가계부채 문제를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해나 또 그 지난해 2022년도 2023년도에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의도적인 사기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의의 사기 사건도 있거든요 선의요? 전세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제도인데 만약에 이제 5억의 전세를 낳았다면 소유자가 5억의 전세를 낳은 세입자가 나간다면 5억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대환되는 겁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5억을 받아서 내보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전세금액이 떨어지고 매매금액이 떨어지게 되면 못 돌려주잖아요 그게 의도치 않는 사고가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선의의 표자라고 볼 수 있고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전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비아파트 부분의 빌라 같은 경우는요 평형도 일정치 않고 금액도 일정치 않다 보니까 업해서 전세를 넣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요 매매가격이 2억 5천 정도 되면 전세를 2억 5천에 넣고 매매가격은 3억 5천 3억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금을 다 빼게 되겠죠 건축주가 나중에 돌려주지 못하는 방법일 수밖에 없는 그게 의도적 사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가계부채가 1900조가 넘었는데 주택단부 대출이 지금 1000조가 넘은 상태거든요 만약에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때는 370, 80조까지도 문제가 된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이게 만약에 부실되게 되면 제2의 외환위기처럼 큰 문제가 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잘 다뤄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금리를 미국을 따라서 올리지 않은 것도 참 잘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칭찬을 하고 싶어요 미국이 지금 5.0에서 5.5까지 가 있잖아요 우리가 3.5로 묶어놓은 건 잘했는데 기회가 된다고 하면 가계부채는 금리를 빨리 내릴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중금리라고 해서 주택단보대출 금리를 내리되 신규대출 금리를 높이는 거예요 기존의 대출은 좀 낮춰주고 다시 말하면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변동금리는 계속 올라가니까 빨리 고정금리를 갈아타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책적으로 고정금리가 되면 더 이상 올라가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대출을 받은 가계부채는 금리를 내리고 새로운 신규 주택 분양이나 대출은 올려서 이중금리 정책을 쓰면 어떨까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있는 정책의 고정금리가 아닐 때 변동금리를 좀 더 안전하게 끌고 가는 방법이거든요 변동금리를 그렇게 된다면 아마 가계부채를 좀 안정시킬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땐 금리가 내리는 의견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늘어나는 게 정책적으로 지난하에 특례보금자리를 했잖아요 저금리로 이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특례보금자리처럼 기존의 대출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부가 유도해야 된다고 봐야죠 지금 어쨌든 가계부채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가계부채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크게는 세 가지예요 정리를 하면 가계부채의 규모가 GDP 대비 비율로 너무 높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거의 제일 높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거 두 가지 세 번째는 채무상환 능력이자 변제하지 못할 갭투자 때문에 그런 것이 많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문제인데 금리를 올려서 가계부채를 좀 줄이자 하는 노력도 좋지만 금리를 올리다 보면 기존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꺼져버리니까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무작정 올릴 수도 없고 금리를 또 내리자니 신규 대출 규모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가계부채의 규모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문제예요 규모나 증가 속도를 생각하면 금리를 올려서 잡아야 되는데 상환 능력을 또 생각하자니 금리를 올려서 잡기 어렵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양날의 검인데 양날의 검이니까 지금 교수님이 말씀 주신 대로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터지지 않도록 상환 능력을 좀 보존해 주기 위한 기존 어떤 금리에서 좀 낮춰주는 노력을 해보고 또 신규 대출에 한해서는 높은 금리를 좀 유도를 해서 그래도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더 늘어나지 않게 그렇죠 더 늘어나지 않게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은행이 지금 공공기관입니까 민간기업입니까 민간기업이죠 그렇죠 주식회사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은행이 은행이 망가지만 신용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은행마다 달리 금리를 적용해서 누구도 말 안 하거든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깊이 개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기존 대출은 좀 안정화되게 끌고 가고 신규 대출은 좀 높게 끌고 간다고 하면 대출금리가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간다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있고 그리고 기존 대출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김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신선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이 가계부채를 좀 안정화시켜서 들고 가야 된다고 보고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갭투자 지금 많이 경매가 나오고 있어요 경매가 지난 2023년도 11월달에 제가 저는 내일 경매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볼 때 서초구를 예를 들면 10건이 나왔다면 지금 30건은 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2배 반 3배가 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특히 비아파트 부분이 그래요 전세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파트 선호가 높아지고 비아파트 선호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비아파트 부분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게 갭투자나 무리하게 산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네 말씀 맞네요 이게 거의 갭투자가요 비아파트 부분이 많아요 주거용도 주거용이 있고 주거용에 아파트가 있는데 비아파트가 있고 또 비아파트 말고도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이게 이제 비아파트 부분은 우리가 통상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비아파트라고요 다가고도 물론 있지만 여기에 이제 오피스텔 도시현문 생활주택 또 상업용 숙박시설 이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생활용 숙박시설 주택으로 인정해달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주택으로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인정한다면 정부가 법을 어기는 겁니다 법을 고치든지 아예 법을 고치지 않는 네 그리고 그 물론 이제 문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요 적어도 2년서부터 5년 동안 금액에 따라서 매매가격의 80% 이상 80% 이하일 때 3년 5년 동안 이렇게 팔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그 지난해 1월 3일 날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서초강남 송파 용산 4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다 규제 지역에서 지역 규제를 해제했죠 제가 회의를 참석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서초강남 송파 지역을 해제하지 않을 때 저도 참석을 했지만 그 이유가 여기 유동성 작업이 많은 데다가 서울 시내의 주택가격을 주도하는 지역입니다 용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규제 지역은 뭐 지금 현재도 부장가 상한제에 적용돼요 해제됐는데 불구하고 부장가 상한제를 받은 지역 특히 둔촌주공이 되겠죠 이게 그 일정 기간 동안 못 팔잖아요 그리고 최초에 분양될 때부터 살아야 됩니다 저는 적어도 2년 거주주권 주택법 개정안이 안 된다면 팔기 전까지 2년만 살면 될 수 있도록 완화시키면 안 되겠냐 왜 처음부터 살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신규 주택에 전세 물량이 안 나오고 매매 물량도 안 나와요 이게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거든요 정책이 정부가 너무 시장에 많이 개입하게 되면 시장이 왜곡되거든요 시장이 왜곡되면 결국에 가격도 왜곡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참에 정부한테 조금 바란다면 주택법 개정안을 2년 거주주권 이상 되는 거를 거주 처음부터가 아니라 매각하기 전까지만 2년 이상 하게 한다든지 아예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근데 없애는 건 문제가 있어요 집을 2개 갖고 있을 적이 없잖아요 그건 2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다시 돌아간다면 가계부채 문제에서 객투자 문제는요 이런 데도 있거든요 분양받아서 살지 않으면서 파는 이것도 객투자일 수도 있고 사실 객투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전세를 안고 나머지 차액만 지불했다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전세를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는 그런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는 불안한 나머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좁아진 데서는 차액만 지불하고 집을 사는 경우 상원 능력도 안 되는데 근데 전세 나가면 돌려주지도 못하고 금액이 떨어지면 결국에 뒷벌터나고 이런 파산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중에서도 특히 객투자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야죠 네 교수님 말씀 주셨던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과 관련해서 또 금리 정책도 있겠지만 객투자 규제라든가 특히 이제 신규 대출에 한해서는 좀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어쨌든 금리가 정점을 찍고 시중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기조로 간다면 또 변동금리 대출자를 중심으로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 능력이 좀 보존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 기존 대출에 대한 금융 규제를 좀 강화하는 그런 어떤 대응이 이게 만약에 지금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니까요 지금 그 상환 능력이 허덕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연체 한 달 두 달 된 사람들은 바로 경매를 진행할 게 아니라 이걸 좀 유해해 주거나 좀 낮춰주는 쪽으로 공적자금 투입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 말했지만 은행이 개인회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행을 100% 믿잖아요 그래서 신용사회의 기준이 은행입니다 옛날에 98년도 IMF 때는요 저축은행의 금리가 25%까지 갔어요 근데 이때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대로 그랬어요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거의 죽어라 죽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은행이 신용사회의 기준이지만 적어도 또 개인회사지만 정책적 방향으로 은행을 좀 더 정부가 개입하라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는 있어요 은행 입장에서도 갭수하는 사람들 이자가 높아서 은행에 경매를 들어가면 원금도 못 번지고 디포도 갈 수 있는데 지금 0.1% 0.2% 금리를 낮춰줘서 그 사람이 끌고 갈 수 있다면 은행이 그걸 좀 봐줘야 되지 않아요? 그럼 은행도 좋고 세입자도 좋고 어쨌든 이자를 받잖아요 5% 받을 거 4% 받고 4% 받고 3% 받을 거 3% 받을 뿐이지 이게 원래 받을 때 3%가 금리가 올라가서 4% 5% 된 거지 3% 줘도 은행은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예당 3% 줬으니까 그러면 5% 간 거 4% 3% 내려도 되는데 이거를 고집하는 거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지도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갭 투자도 놓고 이 차입자도 좀 가계 부채를 좀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을 금융사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금융기관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만큼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우리 공적 기관의 역할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금융규제나 금융정책들을 통해서 이 가계 부채 문제를 현실적으로 잘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규모도 안정화하고 그리고 상환 능력을 보존시켜 가기 위한 참 어려운 숙제지만 제가요 제가요 외부 나가서 가계를 가끔 하는데 특강하면서 자료를 보면은요 작년도 2월 말 2, 4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 부채가 1,860조였는데 지금 1,900조 넘었잖아요 자영업체 부채가 1,000조가 넘었어요 여기다가 가계 부채 총액이 있어요 이건 가계 신용하고 상거래 신용까지 합치면 2,000조가 넘었어요 2,200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비금융권의 부채 기업 부채는 2,670조입니다 다 합치면 5,000조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657조밖에 안됩니다 10배입니다 그렇죠 야 이 부채의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에게 와닿는 가계 부채 문제는 생활과 직접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기업의 부채는 기업이 하나 망가져서 지금 태연건설처럼 파산되면 자산을 정리해서 나눠갖고 부족하면 기업들이 손해보고 말하면 되지만 국민들은 직접적 피해하고 파산됩니다 갈 곳이 없게 됩니다 그건 막아야죠 그래서 가계 부채만큼은 우리 김박사님 저한테 질문했듯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대략 한 시간가량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그려지냐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다 빚으로 키운 거예요 뭐냐면 일단은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죠 시공사 건설사죠 근데 이 시공사는 시행사에게 보증을 써주는 거죠 그걸 우발 채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책임중공 그렇죠 그것까지 결과적으로 보증을 써주는 관계고 이게 결국 시행사가 빚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면 건설사가 또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부동산 PF로 빚져서 땅 사고 건물 짓잖아요 또 그 건물 지어진 것들을 또 가계는 대출 이만큼 끼워서 산단 말이에요 다 빚이지요 다 빚이에요 빚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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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이에요 결국 이 문제가 좀 순리적으로 잘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한국 경제 정말 위태로울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김 박사님이 경제학자니까 제가 여쭤보겠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나는데 다 빚이잖아요 기업도 그래요 일본이 어떤지 아세요? 일본은요 30년 동안 91년도 부동산 버블이 꺼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거의 침체였잖아요 지금 물가가 지난달에 3.3%로 올랐더라고요 일본 경제는요 장기 침체가 갔지만 우리가 2% 이하로 떨어지면 장기 침체를 보거든요 장기 침체를 갔지만 기업들이 빚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일본이 봄 가을로 대모한 거 아시죠? 춘투를 해갖고 봄만 되면 대모였어요 임금 인상 대모 지금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기업들 이야기 전에 일본의 월급 제기들이 우리나라보다 월급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현재는 환율 반영하면 낮죠 물가는요? 물가도 우리보다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낮고 그렇지만 물가가 낮으니까 나가서 먹고 살만한 6,000,000원짜리 라면도 있고 돈가치도 있습니다 7,000,000원짜리 7,000,000원짜리 우리는 만은 넘었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이 30년 동안 터득한 게 있어요 부채를 줄이자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요 부채가 많이 없습니다 이게 아마 잠재력 아닌가 성장 가능성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투자할 때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빚이 많다 보니까 투자할 때 더 이상 유동성을 끌고 올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반도체라든지 1차전지나 자동차나 또는 방산이나 또는 해운이나 몇 군데의 기업에 매달려서 국가가 이끌려간다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 경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빚으로 쌓아 올렸기 때문에 이것저것 그렇죠? 이것저것 쌓아 올렸기 때문에 부동산 지장은 더해요 상대적으로 일본 기업이나 일본 가계는 저축액을 많이 늘려놨고 가계 부채 규모를 좀 줄이는 디레버리징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보고서를 하나 봤는데요 세계 OECD 회원국 중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7년 이후에 세계 모든 나라가 부채 비율을 줄여왔어요 GDP 대비 가계 부채 혹은 GDP 대기 기업 부채 정부 부채 포함해서 총 부채 비율을 줄여왔는데 우리나라만 늘어났더라고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디레버리징 절차를 가져갔고 그리고 저축석 자산을 많이 확보해서 어떤 위기 국면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잘 고민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는데 우리만 빚으로 계속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제적 충격이 왔을 때 잘 대응하는 능력이 약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빚의 값이 너무 비싸요 대부분의 빚이 부동산에 있어요 그렇습니까 자영업자가 또 제조업이 저는 애국자라고 봐요 죽으라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안 팔리면 재고량이 쌓이고 또 시기회가 지나면 또 폐기해야 되고 그러면서 1년에 버는 돈 별로 없이 먹고 살거든요 부동산 투자해서 그냥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올려보면 또 매매 차익을 소위 말하는 캐피탈 개인을 자기 노력 없이 또 이렇게 자본 이득을 얻잖아요 그래서 저는 빚이 대부분 부동산에 있고 부동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다른 나라보다 부동산 나라로 간 거 아닌가 물론 우리나라가 더 많이 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주택 공급도 됐고 또 손진국 대회로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안정화시킬 때는 됐다고 봐요 그래서 정책을 정책적으로 이동하지 말아라 꼭 그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4일 국회의원 선거 얼마 남았잖아요 총선이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난발하면서 이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쓸데없는 정책을 내놓고 될 것처럼 말해놓고 포장을 해놓고 정말 장비빛 포장을 해놓고 나중에 당선된다면 없애버리고 말 한마디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심령류이 크거든요 제가 예보하는 박은갑 박사가 대부분 부동산 시장은 심리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해도 조급해요 빨리 팔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게 Bitch two L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